수능완성영어 실전모의고사 4회 33번 익스체인지는 교환, 테이크플레이스는 발생하다 이는 뭐뭐에서 전통시장과 마자르는 상점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마을사람들 사이에서 트레이드 루트는 무역로 무역로를 따라서 발생하는 교환은 빈번하게 어떻다 비코즈는 때문에 많은 굿은 여기서 상품 굿에다 S자 붙으면 상품이야 이러한 거래에서 솔드 팔리는 많은 상품들은 손으로 만들어지고 품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의 레퍼런스 포인트는 기준점이야 상품에 대한 기준점은 다양한 가격을 커버는 포함하게 된다 다양한 가격에 걸쳐있다 그럼 지금 읽은 거 보면 교환이잖아 교환이 이러이러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교환이 어떻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상품이야 거래에서의 상품이 때문이야 손으로 만들어졌어 품질이 다양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격이 다양하다 그럼 여기서는 가격이 다양하다 그 다음에 교환은 뭐뭐다 이게 지금 빈칸이란 말이야 최종적으로 상인이야 높은 품질의 상품을 팔아 그리고 좋은 협상가인 상인은 더 높은 가격을 업테인 획득한다 컴퓨어 리듬 비교해서 컴페티터는 경쟁자들과 비교해서 더 높은 가격을 갖는다 그러면은 더 높은 가격 이렇게 돼 자 그러나 고르지 못한 서플라이 공급과 디맨드는 수요 그리고 작은 수의 바이어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이 또한 가격의 플럭츄레이션은 변동성 가격의 변동성을 만든다 그러면 변동성 뭐의 변동성 가격 변동성 그럼 여기서 처음 읽은 게 가격이 다양하다 가격이 변동한다 같은 얘기 또 누가 더 높은 가격을 받는다 이 얘기 강한 관계와 사회적 유대는 아마 중요하다 결국에 협상은 이스테벌시 만드는 거야 상품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를 특정한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특정 시기에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특정 판매자와 구매자한테 상품의 가치가 있는 걸 만드는 건 협상이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더 높은 가격을 받는 애가 협상 누가 더 높은 가격을 받냐 그랬냐면은 더 높은 가격을 받는데 상품의 품질이 좋고 협상을 잘하면 더 높은 가격을 받아 그래서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협상이다 이렇게 돼 자 공정한 오늘날의 가격은 아마 공정한 내일의 가격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그래서 읽은 게 지금 가격이 되게 어떻다 그랬어? 다양하다 그다음에 더 높은 가격을 어떤 사람 받을 수 있고 변동성의 가격이고 협상이 뭔가 중요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인칸의 답은 교환은 어쩌고 저쩌고다 교환은 개인적 재산을 제한한다 이 얘기 지금 안 들어가 있고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운영된다 이 얘기 없고 지역 시장의 높은 충성심에 의해서 시작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없고 가격에 대한 힘든 거래와 어려운 거래와 연결돼 있다 가격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막 지금 변동도 있잖아 4번 들어가면 되겠죠 운송순환의 발전과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 지금 안 들어가 있고 전통적인 시장과 상점과 마을 사람들과 무용로를 따라서 발생하는 교환은 빈번하게 가격에 대한 힘든 거래와 어려운 거래와 관련돼 있다 많은 이런 거래에서 팔리는 상품들은 손으로 만들어지고 품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의 상품에 대한 기준점은 다양한 가격을 포함하게 된다 결국 상인이야 높은 품질의 상품을 팔고 있고 좋은 협상가인 훌륭한 협상가인 상인이 높은 가격을 경쟁자와 비교해서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고르지 못한 공급과 고르지 못한 수요 작은 수익 구매자와 판매자들은 또한 가격의 변동성을 만들어낸다 강한 관계와 사회적 유대도 또한 중요할 수 있다 결국의 협상은 상품이 특정 시기에 특정 판매자와 구매자한테 무슨 가치가 있는지를 만들어낸다 오늘날의 공정한 가격은 내일의 공정한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 1